아 안녕하십니까 230쏭골입니다 어...느낌이 아주... 일요일에 몬스터파크 어어 느낌만이였고 어...귀걸이 귀걸이 12% 추움 없는거 아... 글쎄요 일단은 여기도 사카 오앱이네 아뇨 영상 삭제되는게 아니라 광고..광고가 안들어가요 벨트 아 일단 봐봐 여기 보방방이야? 아 박무가 너무 많네 마방방..와 이건 좋다 옵션 좋네 야 박무 몇줄이냐 도대체 보조도 사야되고 아 우리 아이세이지 뭔데 여기 아이세즈 아이세즈 그냥 써? 계속 써? 어.. 그 다음에 일단 바꿀꺼 야.. 추호옵 좋은데.. 근데.. 뭐야.. 장갑이 안되는구나 우엡설에.. 야.. 이 장갑도 바꿔야겠네 추호옵 마력이 깃든 데미안 이야.. 개간제네 왜 이건 토도 안했대 12% 이런걸로 이거는 여유로울때 이노 던져가지고 다시 한번 시작해야겠다 너무났네 어.. 아.. 만들고 있어요.. 어.. 일단 이렇게는 바꿀꺼 같고 돈 모으면은 보조부터 야.. 무기는 어떡하냐? 무기도.. 박무를 좀 빼긴 해야될텐데 그치? 박모가 너무 과다하네 링크 박모가 너무 많아 박모가 너무 많아 법지도 못들어가네 아.. 생각보다 이게 되게 많구나 팔천 다되가네 박모가 너무 많고 무기도 결국에는 좀 바꾸긴 해야겠다 나중에 일단 보조부터 들고오고 무기는 나중에 좀 바꿔야될거 같애 나중이를 생각해봐야죠 95면 괜찮다뇨 일단은 보조 보조를 바꿔 돈 모아서 이거는 몸식이고 하의에 바꾸고 벨트 장갑을 먼저 해야겠죠 장갑이 먼저니까 세트 바꿔 벨트 바꾸고 그 다음에는 이런거는 유지암같은거 기다려야될거 같고 상의도 이하 동일하고 좀 가져가기엔 너무 낮은 초업이긴 한데 이것도 나중에 도미야나 고민해야겠지 어 무기도 나중에 옵션좀 바꿔야될거 같고 별 달아야되네 별 달고 별 달고 별 달고 별 달고 이거는 바꿔야겠다 데아시더스는 작을 뭐 새로 해가지고 에디까지 달아오든지 둘중에 하나는 해야될거 같애 얘가 이거부터 들어가야겠지 바꾸기전에 에디를 달아서 해뒀든지 이정도? 그리고 나중에 옵션좀 바꾸고 됐나요? 만족합니까? 아주 깔끔하네 저는 교불에 많이 투자하고 싶지 않아서 아 밥먹는거 우왕 오케이 원하는 구성대로 되는지 모르겠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박무가 너무 많아요 박무가 너무 많아요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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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치고 고맙습니다